자 일단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봐야 되는데 미국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시건에서 바이든이 역전을 하면서 거의 당선을 확실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프는 뭔 소리냐. 다시 개표 중단 소송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 게 어쨌든 오늘 새벽 6시 여간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 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자기가 승리를 선언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이길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하러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레드스테이트도 아니고 블루스테이트도 아니고 우리 하나지 않았냐.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바란다. 그리고 모든 투표한 유권자들의 뜻이 다 반영돼야 된다. 그건 투표의 중단 그러니까 개표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점이 제가 이제 봤습니다마는 실확중기를 봤습니다마는 대체로 접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가 어젯밤에도 분류했던 미시간에서 대체로 프로젝션으로 봤을 때 바이든의 승리가 결정지어지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제 저녁에 뒤집어졌던 위스콘시는 확정이 됐죠. 그리고 미시간이 거의 확정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두 군데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가 바이든 쪽으로 기울면 270표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으로 입성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네바다와 아리조나의 선거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바다의 가장 큰 선거구가 당연히 라스베가스가 속해 있는 지역구일 거 아니겠어요. 선거구일 거 아니겠어요. 이게 힐러리 크린턴 대 트럼프의 선거에서도 힐러리 크린턴이 비교적 큰 표차로 이겼던 지역인데 이곳에서 역시 바이든이 우세인데 여기에 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네바다 사막이잖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지역은 거의 몇 천 표 안 되는 지역이 남아 있는 거고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지역은 말씀드린 라스베가스를 포함한 지역 그리고 왼쪽에 캘리포니아 접경지의 리노라는 도시가 또 큰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포함한 지역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바이든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년 전 선거에서도 대선전에서 졌던 힐러리 크린턴이 이긴 선거구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낙승을 예상한다.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개표가 더 진행이 된다 해도 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리조나는 사실은 네바다보다는 비교적 큰 표차로 이기고 투표 진행률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아리조나 역시도 이긴다. 이렇게 봤을 때 270표. 그래서 사실상에 바이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이겼다 졌다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자체가 승복하자라는 뜻이고 본인도 깨끗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지 아는 게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이미 소송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위스콘신 재건표 즉각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군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게 비교적 큰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가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거든요. 그런데 개표가 더 진행이 되면 우편 투표가 100만 표 이상 남은 데다가 거기 역시도 필라델피아나 피치버그 같은 대도시 쪽에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여기서도 이길 가능성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개표의 중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선거 결과를 법적으로 획정하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선거 전날 전에도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어제 미국 주시장을 놓고 보면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안이 벌어졌어요. 그냥 계속 거침없이 올라버리는 거죠. 아 주식이? 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거 많이 올랐고요. 그런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 후반에는 바이든 쪽으로 기운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 주들 또 나스닥의 상승세가 나머지 다우나 S&P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기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결정들을 하는 상원에서는 박빙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판단 그리고 아마도 불확실성의 제거 자체를 시장은 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조금 더 오늘 오전 오후 나머지 지역구에 대한 예를 들면 조지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도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데도 좀 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적 대응으로 가고 결국 불복으로 가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미시간에서 개표가 완료되고 네바다하고 아리조나가 확정이 되면 필라델 펜실베니아를 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펜실베니아가 문제가 되는 건 펜실베니아 어제 주지사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당하게 투표되어 있는 건 3일 동안에 지금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까지 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그거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위스콘시는 결정된 것 같고요.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의 어떤 개표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의 대응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 공화당의 정치 리더십들이 어느 정도 표 계산을 해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인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만하시오. 그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대략 바이든으로 지금 거의 무게중심은 이동한 것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시진핑 주석이 묘한 메시지를 내놨군요. 중국이 대외 개방을 전면 확대하겠다. 이게 사실 이 뉴스도 사실 미국 대선이 없었으면 상당히 중요한 뉴스로 다뤄질 수 있는 건데 세 번째 맞는 상하이 수입 박람회를 어제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 박람회가 왜 생기는 거냐면 이게 3회째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3회라는 건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18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엄청나게 무역 규제를 하고 때릴 때 갑자기 수입 박람회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외국으로부터 중국이 수출만 하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 수입을 해 주겠다 해서 상하이 대규모 컨벤션.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까. 미국 선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크게는 성대회는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어제 화상 연결 방법으로 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서비스 무역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고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등의 분야거든요. 사실 금융시장의 개방만큼이나 중국의 인터넷 시장에 대한 개방이 굉장히 화두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건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이 과연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까지 포함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 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 중국 때리기를 안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경로를 굉장히 많이 바꿀 거다. 그거는 무역 장벽을 세우고 관세를 높여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을 무기로 해서 하기보다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완벽한 중국의 개방을 오히려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금융과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도 사실은 미국의 금융회사 미국의 상호분행 포함 인베스먼트 뱅킹 포함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아마 그들 기업들 예를 들면 BAT라고 부르잖아요. 바이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혹은 구글이나 혹은 아마존과 싸워야 될 그 회사들의 굉장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글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비교적 구체적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된다면 아마 미국과 중국 간의 2021년의 화두는 무역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장에 대한 개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두 가지 금융과 인터넷 산업에 대한 개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인터넷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또 뭔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3회 세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2위 기업인데 메모리 가격이 좀 하락했음에도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하는 어제 실적 확정치를 냈죠. 상무기 실적이었는데 매출이 8조 1,28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조 2,997억 원인데 지난 2분기에 비하면 좀 줄었어요. 2분기에는 매출이 8조 6,065억이니까 한 5천억 가까이 매출이 줄었고요. 2분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1조 9,670억을 벌었는데 어제 발표된 실적은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여기도 6천억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하면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이 18.9%가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75%가 늘었는데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온 실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SK가 하웨이 비중이 많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웨이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제재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게 지난 3분기이기 때문에 하웨이 쪽으로의 일종의 밀어내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땡겨서 매출이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인텔의 낸드 중국에 있는 낸드 쪽 공장을 인수를 한 주역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이석혜 SK 하이닉스 사장이 이례적으로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 나왔는데 역시 본인이 낸드 쪽에 강한 한 3년 정도 시간을 한번 줘봐라. 내가 낸드 쪽에 굉장히 큰 상황.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도 규모나 이런 게 조금은 뒤처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메모리 쪽에서 디램과 낸드로 나눈다면 낸드 쪽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 크게 늘어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아직도 지금 많은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미국 대선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옥신각신 하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미시건주가 가장 지금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지금 바이든이 더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아마도 270석 정도로 바이든이 현재는 우세한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미시간에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97% 개표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후보가 49.8%, 268만 4,200표 집계가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48.6%, 0.2% 차이인데 261만 7,060표입니다. 몇 표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한 6만 4천 표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젯밤에 우리가 거의 방송을 종료하기 직전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져서 대충 한 1만 2천 표 그 어간까지 보고 잤는데 그 이후로 한 5만 표 정도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언론사에서는 확정은 아니나 프로젝티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항영 대표님 나오셔서 미국 주식, 미국 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 주실 텐데 그때도 아마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대선 보고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